내가 미친놈이지. 글쎄,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덜컥 낳아가지고 이 어린 빚떡이 고생만 시키고. 아니, 콩돔 살 돈이 없어서 애를 낳았다면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. 난 죽어야 돼. 이 어린 놈을 고아원에 보내놓고 내가 꽉 죽어버려야지.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네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박혀서 그래도 자넨 젊잖아. 뭘 하든 이 어린 걸 하나 간수를 못하겠어. 포기하면 안 되는 걸세. 포기하면 안 돼. 어이, 거기. 이리 와요. 이리. 그러니까 댁은 집이 이 근처란 말이지요. 그럼요. 아니, 제가 댁들처럼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러 온 놈으로 보입니까? 네. 아니,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?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?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 차리서 다행이네요. 여기 한번 들려주세요. 신문요! 먹어. 안 먹어. 아, 먹어봐. 좀. 아, 해봐. 안 먹는단 말이야.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. 보유를 달라고. 보유! 이거 그냥 어제 확 버리고 와버렸어야 되는 건데. 버려라! 네 새끼인데. 야, 먹어 빨리. 안 먹어. 아, 아. 안 먹어. 야, 먹지 마. 먹지 마. 안 줘. 먹을게. 집어봐. 먹고 싶어? 여보세요. 야, 이씨. 너 왜 핸드폰 꺼놓고 난리야? 제가 오늘 학교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. 그럼 말이라고 해? 야, 닥치고. 너 지금 어디야? 여기 지금 경포대인데요. 부산 사는 친구 집에 잠깐 내려왔어요. 해라. 경포대다. 이런 멍청한 새끼. 경포대가 강릉에 있지. 부산에 있냐? 너 지금 당장 통월같이 학교로 뛰어와. 알았어? 아. 아, 뭐 좋은 지적 감사드리는데. 어쨌든 저 오늘 학교 못 갑니다. 야, 이 새끼야. 너, 나 장난 아니야. 너 오늘 안 오면 너 정말 퇴학이거든. 저기요, 쌤. 저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. 너 죽어야지. 뒤지게 싫으면 3차 안에 뛰어온다. 실시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여리. 아이씨. 내가 널 데리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? 아이씨. 잠깐만 있어. 엄마 갔다 올게. 응? 자. 여보세요. 아, 글쎄. 금방 지금 간다니까요. 사람은 안 돼. 죄송합니다. 지랄 났네, 지랄. 아이씨.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애가 네 애기라 이거지? 네. 선생님, 반가워요. 야. 미친다. 야, 정신나가 새끼야. 아, 애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 왜 데리고 와? 부모님은 뭐 하시고? 부모님이 가출하셔가지고. 뭐랬다고? 지방과 개판이구만. 아유, 진짜. 여기 봐요. 아, 야, 야, 야. 강아지하고 좀 가라, 좀. 아, 애 울겠다. 야, 야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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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오, 스멜. 아잇. 반가운 새끼 누구야? 냄새 무지하게 고집 있네. 쏘리베리 채성. 아, 저 형 코가 아주 무책게 민감하네. 뭘 봐, 이씨. 쌌네. 야, 너희들 또 안 싸? 야, 야. 야. 학교에 무슨 타가 주면? 애 새끼 빨랑 안 추워? 아빠, 아빠 새끼 먹으면 애 새끼래. 아빠, 아빠 새끼 먹으면 해. 너 똥에선 향수 냄새 나냐?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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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또 가만 안 둬! 한 번도 안 쓴 척이다.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.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다른 학생들 물들기 전에 자퇴서 받도록 하죠.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. 우리가 가타부타 결론부터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죠. 학생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. 그리고 또 어린 놈이 아기 돌보면서 공부하겠다고 학교로 왔는데 우리가 교육자 된 입장에서 그래도 보듬... 이마요! 조선생! 그 준수한 학생 맨날 사고치는 학생이죠? 그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얼마나 실수됐는지 아세요? 이대로 두면 학부모들 반발이 불보도 뻔한데 교칙대로 합시다! 네! 교칙대로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교칙엔 그런 거 없어요.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교칙대로 처리해야죠. 교칙을 보자면 머리 염색 금지, 귀걸이, 목걸이 등 악세사리 금지. 반바지 금지. 거봐요! 교칙엔 아기 금지 없어요. 뭐냐노? 무슨 일이야, 흥별? 선생님 전화번 내에 사진이 없어서요. 어머! 야! 안 가, 빨리! 빨리 안 가! 빨리! 근데요, 선생님들! 교칙엔 정말 아기 금지 없어요. 진짜예요. 교칙 좀 봅시다. 선생님. 딱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. 아, 아시잖아요. 지금 태어나면 저희 엄마 죽어요. 딱 일주일만요. 어떻게든 밀린 것까지 다 드릴게요. 아니요. 사정만이 봐준 거 알잖아, 학생. 나도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어. 일주일만요, 예? 이번엔 틀림없이 약속 지킬게요. 정말 미치겠네, 이거. 딱 한 번만 봐주세요. 아니, 안 된다도 그러네. 이번, 이번 한 번만요, 예? 왜 말 안 했어? 뭐 좋은 일이라고. 한두 번도 아니고. 너도 바쁘잖아. 둘째 애 아빠 되고, 애 엄마 찾느라 뺑이치고, 부모님은 가출하시고. 나도 콩가루다, 완전 씨. 받아. 뭔데? 나중에 돈 많이 벌면, 나 오토바이나 하나 사줄라. 야 갈 테니까, 어머니 잘 모셔라. 가자. 간다. 자, 오늘 한 번만을رoba처럼 바 shepherd에ити 우리 선호까지 내려갈 수 있다. 이건 뭐 이거 하냐고, 저으면 도 입ches. 그런데 어떤 자 Sri Lanka인 공국을 이거 nawet 만들어지게 되냐? sit-in- consec,ed presidente. 첫 방송은 법원 사 смотрitos가 elders 돼. 이런 Infinols 했던 준비. 지금 mikä Lancaster가 전영works의 향수됐다. 그렇지. 지하철 보니까 피곤하네 아니지?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굳이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 안녕 그래 그래 또? 랩 랩 랩 다 흔들리지 말자. 모르겠다.